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동안 했던 약속을 4년 동안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는데요.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광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 시장이 줄곧 해온 얘기들로 볼 때 앞으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대세 어떤 게 될까요?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에 한층 힘이 붙게 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 후보 때 공약했던 대로 서울비전 2030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 만큼 신속통합기획을 추구로 한 정비사업은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구형 지정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건데요. 현재 서울에서 53곳이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강남구 압구정지구 등의 밑그림이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 아파트 높이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커졌죠? 네, 그렇습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3월 주거용 건축물 35층 높이 제한을 풀기로 했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50에서 60층에 달하는 초고층 재건축 단지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모아타운도 오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데요. 노후 주택과 신축이 섞여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택들을 한 대 묶어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겁니다. 현재 서울에서 두 곳이 시범 사업지로 지정됐는데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운 상가 재개발도 오 시장의 수건 사업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 시장이 앞서 지난 2006년 취임 당시 내세웠던 1호 개발 공약이었는데요. 이후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재생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오 시장이 지난 4월 재정비 계획을 밝히면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밖에도 임대주택의 면적을 넓히고 민간 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데요. 필요하면 건축비도 늘려 중산층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의 지도가 크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